두드려 보지도 못하고 발 한 번도 제대로 내보지도 못했는데 포기하는 건 아직 저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 재밌기도 하고 책임지고 싶고 일단 한번 발은 드려보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. 뭐 노래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뭐 그만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외로를 받고 있다. 눈물 이렇게 울컥하면서 그렇더라고요. 그때 제가 아 네가 이 만든 노래가 이미 있었구나.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